유교국가였던 조선시대는 조상을 비롯한 여러 신들에게 재를 올리던 재단이 많이 있었는데요. 토지와 곡식의 신은 사직단, 농사의 신 선농단, 누의 잠신 선잠단, 비는 우사단, 이목울란 을미사변의 충신열사는 장충단, 황구단에선 황제가 하늘에 재를 올렸고 농업의 신 영성단, 마른 마보단, 비바람 구름 우레는 풍은 내우단 등 여러 재단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선시대 역대 왕비가 누에를 길러 명주를 생산하기 위해 잠신으로 알려진 서릉씨에게 제사 지내던 선잠단, 그리고 양잠의 중요성 알리고 장려하고자 왕비가 직접 누에 치고 거두던 의식인 친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시 성북구에 남아있는 선잠단인데요. 정비를 했다해 얼마전 다녀왔습니다. 한성대역에서 도보 10분 거리고요. 근처에 선잠 박물관도 있고 법정스님과 인연이 있는 길상사도 있으니 함께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선잠단을 쌓은 것은 고려시대부터 시작인데요. 조선시대 들어서는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치는 친잠내가 중요한 소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세종은 양잠을 크게 장려했다 합니다. 조선 초기에는 직접 왕비가 이곳까지 온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후 대부분 궁궐에서 진행합니다. 친잠내는 서두에서 얘기했듯 양잠의 중요성 알리는 조선시대판 이벤트인데요. 또 한편으론 왕비가 내의명부 거느리고 자신의 존재감 확인시키는 행사이면서 내의명부, 군기 잡는 날 같은 성격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주 타케트는 왕을 같이 모셨던 후궁이겠죠. 평소 왕의 총애를 크게 받는 후궁이 아나무인적 행동을 한다 해도 이날 만큼은 그냥 후궁일 뿐입니다. 친잠내에서 위계는 아주 엄격해 의식 및 복식, 행사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왕비 중심으로 진행되기에 평소 잘 인지 못했던 왕비의 위상을 다시 부각시킬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왕비는 다른 위치에 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면 예전에 인길이 방영됐던 JTBC 드라마 꽃들의 전쟁인데요. 제목도 얌전의 굴욕, 친잠내에서 입지를 다진 중정과 빈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얌전은 귀인 조씨의 이름이죠. 궁에 들어와 인조의 총애를 받아 종사품, 수건으로 시작해 자식도 낳고 종일품 귀인까지 오릅니다. 소연세자 가족도 이 여자의 모함으로 죽어나갔죠. 귀인 조씨는 인조의 엄청난 총애를 믿고 평소에 왕비, 세자빈 비롯한 많은 사람들 깔보고 모함하고 왕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는데요. 이날 친잠내만큼은 왕비 앞에 고개를 숙이며 저를 올려야 하는 처지가 되다보니 모처럼 왕비, 세자빈 환하게 웃는 장면인데요. 이처럼 친잠내는 왕비의 위상 강화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영조의 나이 어린 왕비 정순왕후 김씨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며느리 해경궁 홍씨를 비롯한 내의명부 권은이고 경복궁 예터에서 친잠내를 주관했다 합니다. 이날 왕후는 내의명부 여인들에게 할애를 받고 함께 참석했던 영조는 충문의 두사에 친잠내를 행하는 주관자가 조선국 왕비 김씨라고 일컫게 했고 많은 내의명부 여인들은 왕비의 발알의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정순왕후는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근정전 내정에서 왕비가 백관의 할애를 받은 후 왕과 왕비가 강령전에 앉아 해빈과 세손빈, 내의명부의 아련을 받고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합니다. 어린 아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인가 왕도 참석했네요. 이렇듯 조선왕조에서 왕비가 주관한 국가행사였던 친잠내는 양잠의 중요성을 알리는 의식인 동시 왕비의 큰 존재감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행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친잠내는 조선 마지막 27대 순정대까지 내려와 조선의 마지막 국모였던 순정효황후가 친잠내 후 내의명부와 함께한 기념사진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왕조 멸망 후에도 형식적으로나마 진행되다 현재는 친잠내 보존 여러 단체에서 매년 재연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